이순신 동상은 어디로 가야 하나입니다. 요즘 다 동상 같고 그럽니까? 네, 그렇죠. 어제 오늘 아주 계속 동상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죠. 굉장히 좀 최근 들어 유명해진 동상이 있습니다. 유명해진 동상 당연히 뉴스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짐작하시겠죠. 홍범도 장군. 네, 맞습니다. 간략히 좀 뉴스를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국방부가 어제 육군사관학교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국방부 청사 앞에도 홍 장군의 흉상이 있다고 해요. 이것까지 옮기는 방안까지 같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찾아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와요, 사실. 역사 교과서에. 다시 또 어린 친구들도 어린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봉오동 전투 많이 들어보셨죠? 일제감정기 때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아마 최대 승리를 거둔 그런 전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여기 이 전투에서 그 주역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 배경만 듣더라도 우리 육군을 길러내는 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왜 설치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방부가 이 전 얘기를 꺼낸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상당에 가입했다는 그 이력 때문인데요. 그 육군 사관학교에 그런 인물의 동상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 기관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한민족 계열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독립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이념을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조선이 왕 그러니까 군주가 다스렸던 나라였다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일제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면 그 바탕으로 어떤 국가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졌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이제 현 시점 자기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마련입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이념 경쟁이라는 것은 끝난 시대잖아요.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했고 이념 간의 경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협력도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니까 꼭 다양한 이념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 내에서는 최소한 한반도 내에서는 그 이념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적으로 이렇게 총을 겨누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상을 철거하네 이전하네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본질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전을 떠나서 정부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굳이 보여주려 한 메시지가 뭔가 그런 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 이념을 씌우는 프레이밍을 하다 하다 이제는 독립운동가에게까지 씌운다는 게 이게 얼마 전 광복절 행사에서는 전체 공산주의를 운운하더니 이게 내년 총선 때문인지 아니면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이전 정부를 지우려는 건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일부 지우려고 하는 시도에 여론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론의 반응들도 공산전체주의 얘기하신 거죠 아까 그거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항상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단골로 또 끌고 나오는 그 이슈가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력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조선 노동당 조직책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까지 가서는 프락치 활동을 하면서 겨우 살아남은 그런 일부인데 역사적인 내용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그렇게 문제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고 대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흉상 이전 회의가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우리 군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이자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권을 잃고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았던 독립운동 영웅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 정립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안 돼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게 정부가 바뀌면 이런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전을 해요 어디로 갑니까? 이전하게 되면 처음에 국방부가 발표한 데 따르면 독립기념관의 수장고 등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수장고는 창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물관에서 유물 같은 걸 보관하는 그런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특별히 어떤 전시회가 아니면 계속 거기에 박혀있게 된다는 거죠 박혀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거를 넣어놓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로 보낸다고 그런 얘기는 안 했군요 그 얘기가 있던데 이건 아니라고 다시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 홍범도 장군 흉상을 만약에 이전한다 철거한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가져 넣어놓겠다 이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요 안 있던 굴조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백선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일독립군을 처벌했던 간도특살대에 복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일제의 편에 서서 독립운동가를 탐합했던 인물의 동상을 세운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창설 취지에 맞다고 한순간이라도 누군가가 생각했다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그거잖아요 친일까진 괜찮은데 공산주의의 세력에 가담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배경 뭐가 우선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이순신 동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아 예. 깜빡할 뻔했네요. 네. 뭡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항일운동가에다가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운다는 비판이 거세지니까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는 그 논리로 창군 대한민국 육군 창군 이후 인물만 남겨둬야 한다는 기준까지 냈다고 해요 이게 참고로 1946년 1월에 창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해군사관학교에 이순신 동상이 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순신 동상은 이순신 역시 대한민국 창군 이전에 태어난 인물인데 무슨 기준으로 거기 세워두겠느냐 이게 놓일 거냐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논리 프레임이 좀 갇혀버린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또 얘기를 확장시키면 결국 이순신 장군 동상도 거기에는 있어서 안 된다 그 이념에 따라서 예.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창군 이후라는 말은 글쎄요 이게 또 배경을 보다 보면 결국 건국 이후라는 아마 프레임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정권에서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4년 만의 행진입니다 4년 만의 행진이라 제주생명평화대 행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중단이 됐다가 올해 다시 이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 23일에 3박 4일 일정으로 행사를 시작해서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주생명평화대 행진 시작된 게 지난 2012년이었죠 네. 올해로 9회째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걸 제주 도민사회 그리고 전국 쪽을 좀 알리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제주 사회 현안 특히 생명이랑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니까 반전이나 그런 평화에 대한 그런 현안들에서 알리는 이런 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대행진은 몇 년 전부터는 제2공항 얘기도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대행진 참가자들이 올해는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주로 이제 제주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해체와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은 중단하라 그리고 가장 핫한 2주이기도 하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주로 외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행진단은 행진 시작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전 세계에는 더 많은 갈등과 파괴 분쟁과 전쟁이 도래했다 제주도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우려했고요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입항한다거나 또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 이런 사례를 들면서 제주도가 미군의 전진기지화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 뭐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네.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전쟁 위기가 좀 다가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중국과 대만 양안의 전쟁 위기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평화의 어떤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제 군사적인 긴장의 중심이 제주도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볼 때 이러한 우려는 한동안 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행진단은 강정에서 외국의 군함과 미국의 핵 전력이 드나들면서 동북아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전쟁 위기의 섬으로 전락했다면서 공동체와 그리고 숱한 생명들의 공간인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으려는 권력의 노골적인 욕망은 성산을 향해서 또다시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신 분들은 이제 생명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네. 아까 그 성산 얘기하셨죠? 네. 그 제2공항 관련된 지적인 거죠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행진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종교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섬에 사는 카모시타 스님이 대행진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 오키나와에서 오셨습니까? 2014년부터 매년 행진에 참가하고 있다고 해요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인해서 실험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참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섬 역시 미군기지 문제로 갈등이 크게 겪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는 제주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키나와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대행진에 참가를 하고 계실까요? 들어보니까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물어보니까 카모시타 스님은 강정국제팀이 미군기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하고 연대를 할 때 그때 처음 그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오키나와에 가서 군사기지 문제로 어려움을 뱉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을 막 돕고 하니까 그때를 인연으로 해서 오키나와에서 제주도로 연대하기 위해 매년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키나와가 일본 본섬과는 좀 정서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일본 국적이시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 방류 시점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내셨는데요 그럼 오키나와 주민들은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전달을 해 주셨고요 일본 특성상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미안하다 한국인과 해양 생물들에게 피해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키나와 섬과 제주도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점에서도 강조하면서 오키나와 사람들과 제주 사람들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참 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리는데 젠버리 때는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는 얘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일본 정부에 사는 일인데 그냥 일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인으로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네. 네.